수많은 이들은 매년 1월 1일이 된다면 목표를 설정해 그것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결심의 대부분이 그의 3월 중순 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으면서 시간 낭비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한다면 한마디로 작심삼일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2022년 새해를 맞아 CNN방송이 결국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작심삼일을 물리치기 위한 5가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NN방송의 보도입니다. 계획을 실행해 있어 도움을 줄 만한 첫 번째 전략으로 신호 기반의 계획 세우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 결심이 평일에 명상하기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 모호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명상하기라는 계획을 짠다면 훨씬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즉 목표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 보다 구체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계획이 있어 이렇게 신호를 기반으로 구체성을 더하다 보면 그 계획에 대한 기억력 또한 높아지고 자연스레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도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새해 결심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벌칙을 한번 고려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벌칙을 정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본인의 결심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CNN 방송은 강조했습니다. 즉 본인이 목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시 인지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SNS를 활용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새해의 결심을 공개하는 것 또한 계획 실행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CNN 방송은 수치심보다 더 가혹한 처벌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하였는데요. 친구들과 내기를 하거나 또 목표 달성 실패 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전략 보겠습니다.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미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목표 달성과 관련해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에는 건강한 몸만들기가 그 목표라면 효과가 빠른 운동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즐기고 있는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소 지루한 운동을 하거나 또는 공부할 때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이를 보다 더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즐거움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혹 묶음이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목표를 함께 묶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운동을 한다든지 또 공부할 때만 좋아하는 커피, 라떼를 마실 수 있게 된다든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는 어쩔 수 없는 긴급 상황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새해 결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본능적으로 결심 실패를 선언하고 휜 수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해 결심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예외의 상황을 두라는 것인데요. 즉 어쩔 수 없는 한 두 번의 불이행을 넘길 수 있어야 최종 목표 달성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전략 보겠습니다. 평소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취도가 높은 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그들의 행동 패턴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성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또한 나아가 성공한 지인들로부터 공유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물어보고 해당 전략들을 직접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이 목표를 공유한 친구들을 코치에 지도해보는 것도 본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취 방법에 대한 팁을 줄 때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실행에 옮겨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해당 전략들, 행동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CNN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